이제 보니까 무용에 손질이 있으시네요 아이고 예 엄마 싫어해 내 글자네 아니 밤중에 이렇게 시끄럽게 뭐 하는 거야? 매트? 사람이 불러두면 대꾸도 없이 말이야 부리셨어요? 빨리도 된다고 한다 뭐 시키실 얘기 있으세요? 이만 나 찜질 좀 해야겠어 주무좋아 이종아 네 아 아까 내가 하나씩 남겨놓고 살았다 헉 아 이리꺼 얼마 만에 집안에 이렇게 웃음소리가 흘리는지 모르겠네요 아 이리꺼 둘째가 들어왔니 이렇게 웃을 일이 생기다니라 아 이거 지금 그쪽으로서 해 좀 됐어요? 응 아직 그거 제대로 못해 어휴 아니요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